좋아요 구독 13 슈하스쿨 본격적인 2교시 전략 클래스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증시 역시도 중요한 지지선을 좀 이탈해주는 모습이 나왔고 우리 증시도 장중에 2.5%가량의 큰 폭의 하락이 나와주면서 오늘장에서의 전략이 굉장히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오늘장 전략 세워볼 거고요 미국 증시와 함께 중국 증시까지도 시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중국 증시 다시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전세계 글로벌 시황들이 지금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자 여기 이 자리 여기 보시면 오늘 샹하에도 지금 떨어졌고요 어제는 그래도 좀 올라가는 데에 비해서 오늘은 생각보다 쉽지 않게 가고 있는 모습 여전히 어제의 시점으로 다시금 반환 돌아오고 있다 자 지금 현재 중국에서 이 좋은 점이 있었던 것이 뭐냐면 자본시장 개혁안이 나왔다는 거죠 자본시장 개혁안 자본시장 개혁안 한 마디로 얘기해서 여기에 대해서 중국 증시에 대해서 투자하는 데 여러 가지 개선안을 넣어 가지고서는 다시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돌아올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데 또 여기에다가 중동이 여전히 시끄러우니까 굉장히 혼족세를 보였다 그래서 어제 샹하이와 신천 같은 경우는 올라가고 그 다음에 홍콩하고 대만의 가건지수는 떨어지는 그런 모습 보여줬죠 오늘도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떨어지는 모습을 다시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심천 역시 현천 역시도 지금 해가지고 오늘은 드디어 아예 여기를 벗어나버렸습니다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자 여기에 있던 이 그 평행의 여기 횡보라인들 지금 바닥을 깨고 지금 밑으로 떨어졌고 거기다가 개바락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쉽지 않은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즉 그만큼 중국 내에 있는 어느 정도 그 구경이 아니라 민영 민수회사들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홍콩 중시를 보시게 되면 홍콩은 그래도 어떻게든 이 횡보라인 안에서 어떻게든 버티고 있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홍콩은 여기에서는 어떻게든 그래도 자금을 가지고서 밀어붙이고 조금이라도 좀 더 이 횡보에서 위로 올라가려는 즉 이런 모습을 한 번 더 보여주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타이완의 가건지수 타이완자신 여기 보시게 되면은 떨어졌죠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나스닥하고도 지금 우리나라하고도 상당히 좀 비슷합니다 이런 식으로 3일 연속으로 해가지고 흑삼병이 나와 있다 아까 삼성전자가 딱 이런 모습이었는데 지금 여기도 딱 그렇게 나와 있죠 왜? 대부분의 반도체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비슷한 추세를 따라 그리고 있다 보니까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제 TSMC가 이제 그동안 해가지고서는 5나노 미만의 고부가가치 반도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돌아가지 않다 보니까 생각보다 전망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거 이것이 지금 힘든 상황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우전스를 보도록 하죠 다우전스 이틀 연속해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흑 지금 계속해가지고서는 6일 연속해가지고서는 은봉이 나왔어요 은봉 나온 상태에서 이제는 횡보라인까지 벗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제는 어느 정도는 조금은 그 다우가 이렇게 빠진다 그러면은 나스닥이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없고요 그리고 이제 AI 반도체라든가 이런 반도체 관련 종목들 그 다음 기술주를 더 많은 부담을 주게 되는데 이들이 이제는 이 상승에 대한 부담이 갈 수도 가중이 되다 보니까 올라가기 힘든 상황에 와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중동 불안에다가 그 다음에 반도체 약세 그 다음에 또 실적 시즌이 왔는데 분명히 실적은 좋은데 비해가지고서 그 금융주들이 많이 받쳐주지 못하는 것도 또 다른 원인이 되는 거죠 자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나스닥 같은 경우도 고금리로 인해가지고 현재 투자 자금에 대한 비용이 있다 보니까 자꾸 떨어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은 이 횡보라인을 깨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마감을 했고 마지막 S&P500 역시 또 현재 자리 보면은 똑같은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중요한 선들을 모두 이탈해주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하락 추세가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점들을 항상 유념해 보시면서 지금 장세에서의 전략들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시간으로 국내 등시 마감 전략도 세워볼 텐데요 전문가님 어떤 전략 한번 세워볼까요? 자 지금 현재 떨어진 자리를 보면 계속해가지고서 낙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2600선은 그래도 깨지는 않고 있다 즉 이 자리에서 어느 정도 거의 큰 바닥은 다 잡혔다라고 일단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만약 더 떨어진다 그러면 조금 더 위험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거 여기서 떨어지면은 조금 더 추가로 갈 수는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여기 이 자리는 거의 바닥이라고 보고 있어요 여기에서 더 떨어지기에는 앞으로 더 담아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고 단 떨어졌을 때를 대비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약간 해징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제가 2주 전부터 해가지고서는 반도체 임버스를 비롯해가지고 각종 제2계좌를 쓰시는 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자 투시그마 유니버셜 트레이딩을 할 때는 반드시 뭐라고 그랬죠? 해징을 할 수 있는 계좌에다가는 반드시 해징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해징 들어가는 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번에 코스닥을 보겠습니다 101번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이쪽에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떨어지는 이 자리도 역시 마찬가지 이제 830선까지 근처까지 갔지만은 그래도 이 밑으로 깨진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그래도 여기가 거의 바닥권이라고 저는 일단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자 여러분 절대 이렇게 떨어진다 그래가지고서는 이거에 대해 가지고서 놀라거나 아니면 괴로워하거나 아니면 이것으로 인해서 감정을 함부로 분출하지 마시고 절대 여기에 대해서 냉정하게 대응하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 있는 것들 물량을 반드시 사수라 첫째 물량사수입니다 자 물량사수가 첫째적으로 필요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그 다음 여기에 대해서 해징을 해야 된다 자 제가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것이 지난 13시 투자스쿨을 맡은 1월부터 해가지고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강조했던 것이 무엇이냐 절대 집중 투자는 금물이다 집중을 하지 마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다 여기에 대해서 분산 계좌 관리한다 분산 계좌 관리 자 이건 늘 말씀드렸죠 그 다음 세 번째 뭐다 손실을 보면은 무조건 쉬라 그랬죠 손실은 휴식이다 손실을 봤다 싶을 때는 그때는 휴식을 하는 게 필요하다 이 세 가지 원칙을 반드시 지켜가면서 투자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이것들에 대해 가지고서 하나라도 깼다 그러면 여러분들 계좌에 절대 돈이 붙지 않는다라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 어떻게 되느냐 속은 속대로 상하고 계좌는 계좌대로 손실을 보는 그런 상태가 계속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고 현재 자리에서는 일단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3시 반에 장이 끝나는 시간까지 좀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리스크 관리도 필수다라는 점들을 강조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마감 전략 세워봤습니다 장전의 전략을 함께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매일 오전 8시 저희 서울경제TV를 통해서 김성일 전문가님과 장전 전략까지도 세워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도둑